지금부터 2023년 한국학 호남진흥원 국학자료조사수집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보성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봉 안방준의 사상과 은봉종과 자료의 학술적 가치라는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 사회를 맡게 된 조일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은봉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보송군과 보송문화원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행사를 도와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학 호남진흥원 찬득염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다는 것은 저희가 광주에 있는데 보성까지 여러 어르신들을 뵙자고 저희를 온 것이 반갑고요. 고맙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6년 가까이 된 기관인데 한 6만 5천 점의 고문원 자료를 수집했어요. 향토사 자료 한 2만여 점과 합쳐서 8만여 점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고문원 자료의 3분의 1이 보성에서 온 거예요. 보성에서 저희는 온 정성을 다 모아서 보성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관은 고문을 수집해서 정리하고 이걸 번역해서 출간까지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기관입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시에서 당연히 운영 경비를 주죠. 5년밖에 안 된 기관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현재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가장 의미 있고 많은 자료를 보성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탁을 해주셔서 정말 머릿속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안방준 선생님의 사상이나 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이력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학술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번역하고 연구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학술 대회를 꾸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00여 점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걸 일단 목록하고 그 내용 중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이렇게 문헌 자료로 새기고 꾸미면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곳에 이런 귀중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군수님이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장차도 끊임없이 보성군에서 도피한 자료들이 저희 진흥원에 기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들 정성을 모아서 잘 정리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존엄과 어떤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발표자 그리고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저희들한테 큰 숙제를 주신 안시 집안의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철우 보송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철우 군수님께서는 은봉 안방준, 담산 안규홍, 이순신 장군 등 보송의 역사적 임무를 바탕으로 보송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정말 멀리 경향 각지에서 우리 보송을 찾아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고 또 보니까 우리 예술계에서도 오셨고 문화계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송은 예로부터 삼경삼보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삼경 그리고 의향, 애향, 다향 이래서 삼경삼보양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의향 보송에서 우리 은봉 안방준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이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지켜내신 이런 훈중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오늘 또 학술대회를 한다는 것 매우 느끼기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를 주관해 주신 천득염 한국학 호남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송의병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김현진 문화원장님, 안남순 은봉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송의 의병사는 대한민국 의병사의 축소판이자 종합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592년부터 조국이 광복한 1945년까지 약 350년간 위험에 빠진 나라를 지키고 이웃을 보호하려는 의병들이 분언이 일어났으며 매노라한 독립운동가들도 보송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병작창의 대장 은봉 안방준 선생은 후진양성 교육뿐 아니라 국난이 닥칠 때마다 의병을 일으켜 용감히 싸우셨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스승 박광전을 따라 전라 좌우병의 참모로 활동하고 병작호란 시기에는 보송에서 호남병자창의소를 세워 창의했습니다. 또 훌륭한 학자로서 저서와 시문도 많이 남기셔서 은봉종택과 대개서원 고문서는 전라남도 문화재로 보전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심층적인 연구와 발표로 그동안 미처 가려졌던 안방준 사상과 은봉종과 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자리에 의향 보성 꽃피는 보성 오늘 의향이 꽃피는 보성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현진 보성문화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성문화원장 김현진입니다. 문화와 예술에 살아 숨기는 유서 깊은 고장 의향 보성에서 여러 학다님을 모시고 은봉 안방준 선생님의 사상과 은봉종과 자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문화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중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초루 보성군수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찬득역 한국학 호남 진웅원 원장님 안남순 은봉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 그리고 각급기관단체장님과 축사난시 종친회 회원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봉 안방준 선생은 보성읍 우살리에서 첨지 중추부사 중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봉가는 축산 자는 사흔 호는 우산 또는 은봉이며 도학과 절이 충결을 근본으로 이겼던 호남의 대표적 성리학자로서 광효군의 스승이었던 축전 박강전 문화에서 11살에 수업하면서 소학 등 유교 경전을 구루 익히며 19세 되던 해에는 우계 성원을 찾아가 수업하였으며 평생에 가장 숭배하였던 포은 정몽주 중봉 조원의 호를 함께 따서 은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은봉 안방준 선생은 14세 어린 나이에 시대적 권해와 자신의 마음을 수리한 시로 은봉 전세에 기록된 시 한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인 본무지 세상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수리한 시로 시 한 번 제가 상기한 의미에서 한 번 읊어보겠습니다. 세안 본무지 세상 사람들 본연의 끈뜩 생각하지 않고 개호 부흥기 모든 부기만을 쫓는구나 아신불제차 내 마음 여기에 있지 않으니 욕은 심살리 깊은 산중에 묻혀 살까 하노라 14세태 이런 내용의 시를 쓸 수 있는 은봉 선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 국천 박강전 선생을 도와 창의하여 700여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청주로 진군하던 중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고향에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1654년 82세 일기로 타게 하셨습니다. 문강수호를 받으신 은봉 선생은 이대원전, 진주서사, 한이신편, 호나무록, 임정충절사적, 동안봉사, 시우감계, 우산문답, 부산기사, 규모유적 등 수많은 역사적 사료가치가 있는 고문서를 남겨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조명을 해왔으며 오늘 학술 대회를 계기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중한 자료들이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보송문화원은 고장을 빚는 임무를 재조명하고 매년 보송문화에 기대하고 있으며 선조께서 남겨주신 기중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하여 집대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학술 대회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가정해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안남순 은봉종과 기념사업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43년간 초등교육에 봉지 가다가 당시 1980년대 당시 한문학자로 이름이 있었던 신민식 교장과 보성초등학교에서 이인을 맺고 봉심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또 은봉선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주신 준비과정에서 후손으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면에서 늘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책자가 양선생 박주천 선생하고 안방준 선생 봉신문입니다. 이 봉신문에는 은봉선생이 11세 때 박광전 선생 문화에 들어가서 수학을 시작으로 난계 박경전 선생과 우계 성원 문화에서 수학과정에서 있었던 미담들이 적혀있고 임진우란 병자호란 의병창의활동 24세부터 시작해서 진주소사를 위시한 수많은 지필활동 내용을 요약이 되어 있으며 68세 74세에 올린 상소문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신뢰있는 단어들의 섬뜩함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중에도 자신과의 약속은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 은봉선생께서는 49세 때부터 벼슬길이 열려서 수차례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수도 찰방 외에는 부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최호사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자신과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히 지킬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 매환원답을 저수를 하셨고 송강 정철선생의 연보를 정리하셨으며 박죽천선생 행장과 우계선생 연보를 수정하시는 등 쉼없이 활동을 하시다가 1654년 11월 13일 은봉정사에서 82세로 타기하셨는데 떠나신 지 2년 만에 능주 유생들은 도산사에서 보성 유생들은 대개서원에서 그리고 호남 유생들은 동북 도원서원에서 향사를 준비해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2년 동안의 휴무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상상해 본다면 그 열기를 가히 심적할 수 있어서 정말로 존경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은 더 있지만 훌륭한 발표문을 준비해 오신 교수님들 말씀을 듣기로 하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가 민족의 생각자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고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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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